많은 엘톱이 가스터들에게 힘을 지켜주시면서 입장에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음번에 엘톱이 최고 리더 분들께 가념과 등어 박수로 동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렇게 무대 위로 한 번 한 번 발걸음을 입장에 주고 계시는 리필 마스터 분들입니다. 이제 무대 위로 분당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엘톱이 모두 가족들에게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로벌 적극의 목도 무릎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찬용 인성! 여러분 너무나 자랑스러워 먹지 마는 강사드립니다. 한 번 더 환영의 박수로 부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동생에서 자리로 이동해 주셔서 오늘 축제를 시기만까지 즐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무대 왼쪽으로 이동해 주시면 도와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마지막으로 애터미의 경쟁자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애터미의 선장, 애터미의 프렌드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CEO 박한길 회장님이십니다. 애터미의 경쟁자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